안녕하세요 오늘 스케줄 끝나고 도착을 했는데 집 근처 지하철역에 팬분들께서 제 사진을 광고하셨다고 해서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어떤 모습일까? 성의에 보답하는 의미로 가서 한번 어떠한 사진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정말 큰일이에요 코로나 심해져서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 꼭 잘하시고요 당분간은 꼭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꼭 지키셔야 할 것 같아요 주식으로 찍어주세요 이번엔 깜짝 놀랐어 놀리냐? 따가워 깜짝 놀랐어 봤어 봤어 우와 너무 정성껏 해주셨다 대박이다 어디 차도 아파 한번 정성껏 만들어주신 광고 숨어서 한번 보고 그리고 촬영하느라고 갔지만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 버스에도 붙어있다는 이야기가 되게 많이 오고 나면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나한테 메시지를 보내주거든 지하철에 있는 거 그리고 버스에 붙어있는 거 뭐 4X에도 있다고 그러고 삼성역에서도 맞다고 그러고 그쵸 그쵸 많은데 지금 시기가 이래서 제가 직접 다 가보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사진을 직접 보내주시고 찍으셔서 제가 다 일일이 확인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뭐 힘이 나는 거 같아요 시기적으로 시기적으로 너무 어렵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기를 되게 현명하게 잘 모두가 다 극복해야 될 거 같아요 여러분들 안방에서 또 위안받을 수 있게 열심히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특공대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뭐 직접 다 가보진 못하지만 여러 군데에 저의 사진 그리고 저의 생일 축하해주시는 이것들 다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